당신 집안에 신줄 있습니다 그죠 신줄 있고 무신생에 의사생에 지금 남녀지간에 따로 살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궁합이 사주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아이들을 베이비들을 낳아놨습니다 그죠 남매 자손이죠 그러면 네 남매 자손인데 지금 개교생이 지금 남자 자손 얘 머리가 굉장히 촉바르고 명석한데 허튼 기운이 굉장히 높게 보인다 여공 자손 여자의 딸내미 자손 딸내미 자손은 어디에 전문직종이 있든지 아이가 무언가를 하고자 했을 때 시험을 보든지 뭐를 하든지 계속 7.8기로다가 해야 반드시 자리를 잡고 자기 직장을 얻게 됩니다 직업을 갖게 된다는 얘기에요 이 개교생이 남자의 직은 뭐에요? 서울에서 직장 다녀요 어떤 직장? 컴퓨터 같은 IT 회사 남다르겠네요 직성이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굉장히 총명할 거고 그죠 뭔가를 다루는 직종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아이가 이게 인간간에 사람간에 융화가 크게 안됩니다 이게 직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높기 때문에 엄마도 아니면 아니고 아빠도 아니면 아니야 네 아니요로 대답해요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분명히 신줄이 있다 그 집으로 이 집 쪽으로 이 집 쪽으로 있기 때문에 외로울 것처럼 하느라 했으나 한 가정에 첩을 둔 남자들이 첩을 두죠 그죠? 네 안에 첩이 있어도 조강지처는 있더라도 밖으로 놀면서 반드시 조강지처가 있어도 첩을 지라 있는 사주팔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모한테 속합니다 이모한테 속해요 그리고 뜬그러니 잡는 세월도 많았더라 그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시간들도 굉장히 많았더라 이모 맞아요 그러면서 여기로 가볼까 저리로 가볼까 했을 때 때로는 짖지 못하는 닭이 되었고 개가 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에서 왔을 때 아직도 이팔 청춘 꽃띠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을 갈구하고 정을 갈구하고 인간에게 굉장한 외로움을 다스려줄 만한 사람을 아직까지도 찾고 있는데 없다 맞아요 주변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꽃 한 송이를 꺾어가지고 꽃병에 혼자 보겠노라 하고 우리 대주가 당신을 꺾었는 모양인데 당신은 만인간에 천인간이 꽃으로 보게 돼 있지 누구 하나의 소유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 크게 보자고 하면 당신은 무당줄이 있고 신기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꽃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공주대접 받았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그게 병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굴에 도화가 만발하기 때문에 화려한 것을 좋아하나 속으로는 굉장히 여성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외향적인 사람 아니라는 얘기에요 속으로 소가리도 많이 하고 하지만 구설이 많다 인간들을 끼고 구슬, 입, 구자에서 나오는 구설이 때로는 억울함이 있겠으나 그거는 사주팔자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감내해야 되고 감내하면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 말을 한마디 더 하거나 이러면 바보가 된다 결국에는 낙동갈 오리알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줘도 결국에 땡큐가 아니라 욕구도 먹는단 말이죠 내 이년아 한운축이야 그랬는데 지금 개유생에 이 자손이 남다르다 했습니다 이게 관운이 있든지 해야되는 건데 이 아이가 오래 들어가지고 사고수 있습니다 사고수가 있어요 사고수가 들었어요 인간간의 사고수 시비수 관제가 붙었단 말입니다 관제 경찰서 가고 뭐 파주서 가고 뭐 차로 치여가지고 인사사고를 낸다든지 이러는 것들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하다 다행이다 연야병원이 관제 관제에 물려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자손이 서른다섯 일곱을 넘길 때까지는 어디가가지고 뭘 한다든지 한다든지 묻는다든지 뭘 갖고 오라든지 비방을 한다든지 어쩌고 저쩌고하는 기타 등등의 모든 내용이 여기에 합당하지 않아 고로 무당집에 댕기지 말라는 얘기에요 내가 지금 당신한테 일을 내려고 그러면 다 걸리거든 당신 나한테 구태하지 되거든 근데 나는 양아치는 아니라가지고 요정도 가지고는 안하는데 굉장히 먹잇감되기 좋은 양반이예요 이 집안이 그러니까 믿을거는 믿고 즐겨보는거는 즐겨보는거지만 행여라도 어디가가지고 독수리 밥대지 말라고 잘되는데 잘되고 내가 그렇게 독수리 밥이 잘되는거같애 그러니까 하지말라고요 내 양아치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정당성을 띄고 반드시 해야될거를 하지 요거저거 자식새끼는 인질로 삼아가면 이렇게하면 죽는다 저렇게하면 죽는다 난 이런사람 아니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도 많이 이용당하고 사용당하고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 지금 자체로 살아가는게 도와주는거요 알겠냐고요 궁금한거 우리 아들이 결혼을 언제쯤 할란가 하는거는 상관없어요 언제라도 해도 되요 언제라도 하면 되는데 내가 금방 조그만거 가만히 얘기했던거 그거 하지마 다 싸그리다 아무것도 하지마 나 괜히 얘기했다가 또 딴 데가가지고 돈쓰고 나중에 사주팔자 신줄인데네 꼬여가지고 오면 난 답읍시다 난 답읍시다 그리고 내가 내가 언제쯤 돈 좀 만지면서 사는 그게 오나요 돈은 계속 만졌고 계속 만지면서 살았으나 지가 니가 붙어 그런거니까 본인만 스스로 고깐을 잘 지키고 오지락 떨지 말고 육지락 떨지 말고 팔랑귀가 되지 않으면 금전은 모이고도 지금 남았어야 해 없어 그런거구나 그리고 또 지금 내가 미용실이 마음이 할까말까 미용실 좀 커요 미용실 큰데 가게를 크니 수입에 비해 나가는게 많으니 접어버리고 내 혼자 작은데 가서 혼자 해버릴까 그럼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없는 데서 더 마이너스 참아야 되네요 넓으면 차라리 새를 줘 샤빈샵 해요 샤빈샵 하고 있어 응 두둥거리? 두둥거리 응 한둥거리 더 해도 되잖아 음 아 거기서 옮기는거는 안되래요 그냥 한대까지 응 그냥 한둥거리를 더 넣게 그래가지고 새둥거리를 새둥거리를 맹걸어 맹걸어진다고 모집을 해 어 그럼 올해 운이 들었으니까 인간이 들어와가지고 어 잘 해먹을 거니까 인간 들어올 때 어디 아는 데 있으면은 궁합 좀 보고 음 지금 있는가 하고 앞으로 올까 하고 지금도 내랑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지 띠 응 걔는 지 띠 모르고 막 걔는 지 띠 몰라 네? 지 띠가 아니고 지 띠 몰라 아 지 띠 몰라 맞아 어 지 띠인데 지 띠 몰라 그럼 도우면 안 되지 어우 그렇게 하면 안 돼 환장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등거리가 더 두려울 때 올 적에 네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저거 뭐야 우리 엄마하고 이모님하고 이거 사대가 맞는지를 봐야지 돼 어? 지 띠하고 무슨 무슨 저 원숭이 띠하고 어디가 맞냐 거기서 존먹고 갉아먹고 자빠졌지 지 띠 모르는데 지 거 실속이나 챙기고 자빠졌지 그러는 거는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어 지금 나가라고 어쩌라고 뭐 이러기는 저거 멋있게 하니깐 어떤 띠가 좋아해 내랑 맞는 거는 그거는 봐야 알지 뭐 뭐 삼합이다 모나비다 뭐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난 그런 거는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고 사주를 들고 오면 전화를 하던지 하면 알어 응 내가 뭐예요 기획부동산을 많이 샀어요 그리고 내가 대출 내가 막 사버렸는데 그게 언제 좀 이렇게 돈으로 변하는 날이 올까요? 아니야 어? 그건 안 돼요 어머머머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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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 나는 언제 돈이 뭐일까요? 응 미쳤어 그래 미쳤지 그래 할머니가 그래 어? 돈 안 졌다고 얘기 못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엄마 짜증난다 나도 아 이제는 안 살겠네 안돼 근데 왜 쟤 그만 미용실에 집중 응 응 다른 헛짓하지 말고 미용실에 제발 제발 한단거리 들어올 때 그것이 터에 손님을 부러울지 금전을 부러울지 알 수 없으니까 네 있는 거는 일단 차 내비로 두고 나갈 때까지는 시비틀면 걔 구설 난다 아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둬 집이 모르는 거는 어 또 지 알아서 떨어져 버리게 응 연장은 안 돼 어 연장은 안 돼 응 지는 이미 갉아먹고 있어